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오늘 우리 작은 이틀간의 조정을 딛고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 1% 가까이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도 1% 넘게 반등했죠. 간밤에 미증시가 중동발 리스크를 딛고 반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자, 우리 작은 이제 연초 효과를 좀 보여줄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속 투자 종목들, 투자 대응 전략 알아가시고요. 또 그리고 투자 꿀팁까지 빠짐없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액이,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할 이지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은 그래도 좀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그래도 마무리를 했는데 시장률 굉장히 또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클 때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도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 이지환 전문가는 투자하실 때 심리적인 관리 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사실 뭐 이 심리적인 부분은 사실 극복하기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개인별로 다 느끼실 건데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어렵죠. 억지로 그걸 회피하기보다는 시장의 상황에 맞게 조금 자제하는 편이 조금 낫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시장에서 많이 느끼는 이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이 기대감은 결국 우리가 많이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많이 알아가면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것이고 그런 가운데 저희 베트맨하고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런 심리를 좀 극복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결국엔 내가 아는 만큼 두려움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신다면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회피를 하기보다 조금 더 시장을 알아가면서 거기에 대응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희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지환 전문가의 꿀팁들, 대응 전략들 가득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베스트트레이딩맨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 두 대의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여기로 문자 보내주셔도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카 비중 꼭 같이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번호뿐만 아니라 이지환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에서도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 어땠는지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그래도 좀 수급 쪽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거래소가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수급이 개선이 됐는데, 특히 그동안의 매도가 강했던 금융투자 쪽으로 조금 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기관도 오늘은 매도를 멈춰줬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타났지만, 그래도 조금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오늘 장 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결국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가장 큰 키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시 시장이 좀 반응이 됐고, 특히 이제 이번 돌발적인 조정이 온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하방을 해치한다기보다는, 주력으로 매수했던 IT협증을 좀 방어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이런 조정이, 단발적 조정으로 좀 여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우발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 옮기는 주체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단발적 조정으로 봐야 된다. 다만,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에 따라서 단기적인 충격이 이란의 대응에 따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조정에서도 좀 보셨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주도 종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방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본다면, 이번 조정이 얼마나 갈지, 혹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도 업종이 아닌 종목은 비중을 상당히 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고, 주도 업종은 포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견디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럴 때가 바로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심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심리가 여기서는 좀 강하게 바탕이 좀 되어져야 했고, 시장은 좀 두렵다기보다는 기회로 활용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전개 과정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좀 키를 쥐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도 업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가 좀 시작에 잘 대응을 해보자, 이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같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로 들어와 있네요. 엘비세미콘 8,000원을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10%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자, 오늘 종가가 7,840원이네요.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지환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후공중과 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인데, 좀 안타까운 점은 반도체 종목이 주도 IT 내에서 주도 섹터에 들어온 때 12월부터 강한 상승을 줬는데 불구하고, 이 종목은 그렇게 상승을 좀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실적과 좀 연관된 부분인데, 실적이 그렇게 좀 따라오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12월 달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야 될 섹터인데, 불구하고 행보하면서 120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지금 현재가와 비슷한 8,000원 정도 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일단 8,600원 정도에 상당한 좀 좌왕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8,600원으로 일단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번 발락 이후에 이 종목은 그래도 주도 섹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올 기회성이 높습니다. 대신 목표 가격은 8,600원으로 좀 짧게 잡고요. 지지 가격은 7,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LBS 비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이 조금 못 받쳐준다는 점을 좀 짚어주셨고요. 자, 8,600원에 지금 저항대가 좀 강하게 형성이 돼 있다. 이런 부분들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조금은 짧게 8,600원 설정해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고 대응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전화 상담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저 PNT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금방 왔다 가버리고 그래요, 그게. 금방 왔다가 또 가버리고서 굉장히 아쉬우시겠어요. 네. 네, 자, PNT 지금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75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요. 아, 20%. PNT 지금 6,750원에 20% 갖고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 뭐 수익 중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마음에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바로 이지환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다, 그렇죠? 아, 좋습니까? 네, 이거 뭐 잘 매수하셨고 어떻게 알고 매수하셨어요? 아, 이거 저기 제가 이거 봤어요. 근데 실적이 괜찮다고 그랬는데 금방 왔다 그냥 가요, 이게. 네, 그래도 뭐 빨리 올라가니까 좋은 종목이죠. 이 종목은... 네, 근데 지지가 지지가 안 하고 그냥 휘딱 왔다 휘딱 그냥. 네, 이 종목은 이제 실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다, 그렇죠? 펀더멘탈이 좋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방 산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재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는 좀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좀 오르고 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들어간 위치가 직전 고점은 돌파를 보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셨는데 6,700원에 잘 매수하셨다,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을 잡을 때 나오는 거래량들을 보시면 상당히 지금 현재 좀 양호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좀 올라갈 계획성이 좀 크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바로 그냥 지지선으로 좀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6,700원을 지지선으로 좀 하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8,100원으로 드리는데 이 8,100원은 좀 빠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1월 한 말 정도까지 바로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가격이 8,100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만약에 3월 이후까지 좀 중장기로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목표 가격은 9,400원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목표 가격을 올려드리냐라고 하면 지금 2차 전지가 사실 이번 1분기에 바닥에 계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대감은 작년 4분기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실질이 못 들어왔거든요. 굉장히 우발적인 ESS 사태도 있었고 수요 문제도 있었는데 이번 1분기에 바닥을 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차로 좀 빠르게 8,100원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9,400원까지도 한번 들고 가볼 만한 종목이고 특히 이번 1월 달에 CS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하도가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재료와 관련된 2차 전지가 될 개인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은 6,700원, 1차 목표가 8,100원, 2차 목표가 9,400원까지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네, 근데요. 이게 신고가는 뚜렷더라고요. 네,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주시면 그러면 3월까지 그냥 놔둘까요? 네,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9,400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게 지난번에도 7,000원 얼마까지 갔는데 빠져가지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도 돼요. 아, 이번에도 그냥 그대로 놔둘까요? 네,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네, 1차가 8,100원? 네, 2차가 9,400원. 9,400원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P&T 상담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또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조금 짧게 8,100원, 그리고 9,400원, 중장기적으로는 9,400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이 좀 들어와 있네요. 다산 네트워크고요. 지금 매수가 8,47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매수가 근처이긴 한데요. 지금 바로 상담 부탁해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바로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좀 많이 했던 종목이고요. 매수가격이 8,470원이신데 이 종목은 펀드멘탈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좀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수시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서서히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건 아직까지 매집이 그렇게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에 예상되는 그림은 이런 형태의 그림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하시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을 7,4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7,400원 지지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박스 끌은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가격, 2차적인 목표 가격은 9,700원으로 다시 좀 조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700원 목표가까지 아마 이 종목은 지금 현재 펀드멘탈로부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목표가 1차적으로 9,700원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산 네트워크스 7,400원 지지로 목표가 9,7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들어와 있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이준 코스메틱이요. 네, 제이준 코스메틱. 메스코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4,500원에 20%요. 네, 4,500원에 20%. 지금 오늘 종가가 4,555원인데요. 혹시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오늘 들어갔어요. 네, 오늘 들어가셨네요. 자, 그럼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어떻게 매수하셨어요? 이거 드문 종목인데. 네, 제가 찾아봐서요. 아, 그러셨어요? 네. 상당히 주식에 대한 시킨이 있으시다, 그렇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좀 관심 종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 하당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과 사드 사태에 의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난 한 4분기 끝자락부터 좀 상승 모멘텀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아마 올해는 이 하당품 업종 쪽이 상당히 좀 괜찮을 거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다만 이제 이 하당품 업종도 지금 주가가 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냐면 예전에 이제 하당품을 전문점으로 유통시키는 업체와 혹은 온라인이나 면세점이 주가 되는 업체들이 좀 나뉘는데 면세점과 온라인 쪽으로 주가 되는 업체들이 주가 상승이 올해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문점 쪽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일 거고 온라인이나 면세점 쪽으로 유통하는 업체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일 건데 제외중 코스메틱은 뭐 다 아신 것처럼 중국 쪽에 유통 쪽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볼 만한 종목인데 다만 이제 실적이 최근에 그 여파 때문에 좋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에서 보시면은 11월 달에 한번 이제 고점을 형성하면서 좀 고점을 한번 만들었고요. 5천 원대에 넘어가면서 한번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 앞에서 한번 올라왔던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워낙 오랫동안 하락했던 부분에 대한 1차적으로 매물을 조금 걷어내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들어와 있는 이 구간이 상당히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적인 목표 가격은 6천 원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을 6천 원으로 좀 드리고요. 아마 6천 원이요. 6천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6천 원이요. 6천 원으로 드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1분기에 한번 모멘텀이 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예상되는 그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천 원까지 좀 보시고요. 그 이후에는 일단은 다시 한번 더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이 실적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테마가 혹은 섹터가 들어왔을 때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해서 목표 가격을 6천 원까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좀 화장품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도 오늘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중국 유통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이 예상되지만 또 실적과 관련해서는 몸의 턴이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자, 1차 목표가 6천 원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다음도 전화 연결이 들어와 있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실까요? 아, OCI요. 아, OCI요. 네, 네. 메스쿠가 비중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비중은 네. 한 278주 갖고 있는데 어, 그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시는 주식 중에 몇 퍼센트나 좀 차지할까요? 아, 지금요? 네, 네. 어, 거의 한 70%? 아, 70%. 매수가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네. 그, 6만 6천 원에. 아, 6만 6천 원에. 네, 원래는 거의 한 7만 원대에 샀는데 제가 이게 좀 갈아탄 거거든요. 손절해가지고. 아, 네. 그러시군요. 지금 좀 손실 중이라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비중이 상당히 좀 커 보이는데 이지원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수연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손절하셨는데 왜 다시 사셨어요? 아니, 이게 그게 아니라 제가 좀 몰타기 했어요. 6만 7천 원에 다가다 준다고. 그렇죠. 조가면서 하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278주 갖고 있는데. 그래서 60%, 70%가 되신 거다. 그렇죠? 네, 네. 네. 자,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오시아니는. 네, 네. 자, 이 종목이 왜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냐. 한때 거의 하학세터에서 가장 탑 핵인 종목이었는데 보시면 결국 결론은 실적입니다. 보시면 영업이익을 보시면 계속해서는 이제 2017년도에 한 2,800억 정도를 이제 정점으로 찍고 2018년도 1,500억으로 넘어갔던 2019년도에는 적자까지 나버렸죠. 1,300억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지금 수직 낙하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지금 하학조들이 대부분 다 겪고 있는 현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현상인데 가장 큰 이유는 원가는 상승하고 제품 가격은 못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익구조가 박혀지고 박혀지고 박혀지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나케미카 정도로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런 현상이 지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는데 한 가지 그나마 이제 조금 다행스러움보다는 행운이 뭐냐면 최근에 업종 섹터에서 외국인들이 반등을 주고 혹은 쇼커버링을 하든지 반등을 주든지 외국인들이 방어하는 업종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방어하는 업종에서 이 하학 섹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학 섹터와 특이하게 유통 섹터가 지금 들어왔고요. 그게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색다를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번 조정에서도 방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전기전자 업종은 주도 업종이고 하학이나 유통 업종은 왜냐면 이제 공매도를 판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쇼커버링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하학이나 유통 업종은 거의 바닥권에 지금 현재 다 다르고 있습니다. 다만 쇼커버링이 들어왔다 해서 바로 상승하지 않거든요. 바닥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이제 단가를 많이 낮춰서 6만 6천 원 정도를 맞추셨지만 딱 6만 6천 원이 지금 좌항선입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지금 보면 최저가 5만 9천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최근에 업종 형태를 보면 크게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5만 9천 원 전후를 지지 가격으로 일단 좀 잡으시고요. 1차적으로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있죠. 지금 이제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맞추면 6만 6천 원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6만 6천 원 딱 본전 될 때 일단 절반을 청산하십시오. 왜냐하면 비중이 지금 70%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을 청산하십시오. 그러면 절반이 나머지 물량이 35% 남겠죠. 본전에서 절반 청산하고 나면 35%만 가지고 위쪽으로 1차적으로 7만 2천 원 정도까지 보십시오. 7만 2천 원. 7만 2천 원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지금 현재 매수한 가격대에서 절반 청산, 나머지 7만 2천 원에서 절반 청산하시면 일단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학 섹터는 지금 일단 빠져나오는 게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번 조정에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방어하는 섹터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하향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적정선에 오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적정선. 6만 6천 원에 오면 절반 날린다. 나머지 7만 2천 원에 오면 다 청산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OCI 전략 드렸습니다. 일단 5만 9천 원 선 지지로 6만 6천 원 메스카 근처에 다가 오면 절반을 일단 청산을 하시고요. 또 나머지는 위로 7만 2천 원 선까지 올 때 청산하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하실까요? KH바텍이요. 아, KH바텍이요. 메스카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21,850원의 10%, 21,750원의 10%, 20%예요. 네, 21,850원? 50원의 10% 아, 네. 21,850원의 10% 맞으신가요? 네, 그리고 21,750원의 10% 아, 21,850원, 21,750원 이렇게 좀 두 번을 들어가셨나 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럼 21,800원의 10%로 저희가 들어와 있는데 자, 그렇게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1,800원의 20%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지환 전문가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은 지금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고 다만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이제 추경 매수하셨다, 그렇죠. 케이치 바텍이 지금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삼성 연기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IT 업종 중에서 가장 먼저 빨리 뛰었던 섹터가 바로 이 PCB 관련, PCB MLCC인데 이 PCB와 관련된 회사들이 12월 달 반도체주가 상승하기 전부터 바로 10월 달부터 치고 나가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원적인 모습이고 거기에 따라서 케이치 바텍은 실적도 흑자 전환했죠. 왜냐하면 지금 PCB 업체는 워낙 올해, 내년 올해 중반 이후까지도 굉장히 호황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워낙 지금 급증이 많기 때문에 다만 지금 진입하신 가격이 21,800으로 너무 고가에 좀 진입하셨죠. 그래도 이 종목은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크게 물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지지선은 18,000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18,000으로 설정하고 지금 현재 이 가격대는 이 행보 구간에서 아마 매물을 좀 소환하는 과정을 이렇게 겪힐 겁니다. 이렇게 겪고 난 뒤에 위쪽으로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지선은 18,000으로 생각을 좀 하시고요. 위쪽으로 지금 현재 매물 때는 크게 지금 작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상으로 계산해서 좀 드려야 되는데 위쪽으로 매물 때 1차적인 가격대는 지금 3만 2천 원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원 정도 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지금 현재 고가로 지금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면 PCV 업황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목표가 길죠. 그래서 좀 장기 목표 가격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좀 보시면 2만 7천 원 정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 가격은 2만 7천 원으로 드리고 장기 목표 가격은 3만 2천 원까지 드리는데 이 종목을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올 한해 IT 업종 내에서 반도체주가 지금 후발 주자로 상승이 굉장히 좀 커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IT 종목 내에서 가장 크게 호황으로 갈 수 있는 섹터는 MLCC하고 PCV가 좀 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좀 높게 드렸고요. 대신에 1만 8천 원 지지 가격은 꼭 분실로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들고 가는 기간은 이 종목은 아마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좀 들고 가셔야 될 겁니다. 올 한해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좀 들고 가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긴 관점은 좀 보시고 목표 가격은 2만 7천 원까지 좀 크게 드리겠습니다. 2만 7천 원까지 가면 몇 월 달이나 갈 수 있어요? 이거 한 6월까지 계속 들고 가세요. 6월, 7월, 8월, 9일까지. 6월까지 들고 가요? 왜냐하면 이 업황 자체가 호황이기 때문에 업황이 호황인 종목들은 끝까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업황이 호황인 종목들이 주도주로 대세 상승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종목이 더 좋아 보이지 않으면 이 종목은 그냥 좀 들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올 한해. 그러면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자꾸 내려갑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단기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죠. 1만 8천 원까지, 지지선까지 좀 들고 계셔야 됩니다. 아, 1만 8천 원까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자꾸 내려가는 중인가요? 지금은 내려가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단기적인 흐름을 크게 걱정하실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소재가 많잖아요. 1만 8천 원까지 가요. 그러면 좀 부담되시면은 다음에 고가에 사지 마세요. 왜 따라가면서 사십니까? 이렇게 고가에. 지금 불과 9월 달 가격이 6, 7천 원대 가격인데 지금 2만 1천 원에 사셨잖아요. 굉장히 지금 따라가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추가 매수를 지금 두 번에 나눠서 사셨잖아요. 한 번은 그렇게 사시잖아요. 50원 밑에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샀으면 한 10%나 15% 밑에서 좀 사신다라고 좀 분할로 생각하시면 좀 더 마음을 편하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다음번에는 조금 따라가지 말고 좀 기다리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만 6천 8백 원 간다고 해서 지금 매수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목표가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긴 관점으로. 그래도 업황이 좋기 때문에 좀 들고 가실 수 있으신 거죠. 네. 내몰에서 조금 우에 2만 3, 4천 원은 안 간가요? 2만 2천 원. 그 부분은 좀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너무 작게 보시면 주식 매수 못해요. 그런 너무 짧은 하락에 짧은 매물 때 보시면 주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주도업종이고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는데 1,000원, 2,000원 수익 보려고 하는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고. 다만 이제 비중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이번 하락에서 겪고 반동 지고 올라올 때 본점 가격에서 절반 정도 날리시고요. 한 절반 정도만 들고 좀 길게 가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여러 종목 사시는 것보다 이 종목을 좀 길게 가시는 게 올해는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사셨기 때문에. 네, 되셨습니까? 네, 좋다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좀 상담을 해드렸고요. 지금 일단 KH바텍은 1만 8천 원선 지지선을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일단은 주도업종이고 업황이 굉장히 호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셔도 된다는 그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2만 7천 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3만 2천 원선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도 전화 들어와 있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TA홀딩스요. 네, TA홀딩스. 매스커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200원에 20%요. 네, 2,200원에 20%.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오래됐어요. 오래 좀 들고 계셨는데 지금 좀 매스커밤까지 안 올라오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애님.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오래 들고 계셨죠? 세다홀딩스 잘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좀 오래 들고 계셨다, 그렇죠? 네, 엄청 오래됐어요. 이 종목은 제가 상담할 때마다 꼭 드리는 멘트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TV홀딩스는 자회사가 유명하죠. TV항공이 있고 상장이 됐잖아요. 제가 오늘 나중에 강의 주제 중에 한 파티이기도 한데, 회사가 자회사가 상장되는 경우, 인적 분할되거나 상장되는 경우가 오면, 예전에는 똘똘한 자회사가 있을 때 그게 같이 상장되면 모기업도 같이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어떤 현상이 오냐면, 똘똘한 자회사가 완전히 불단돼서 상장이 돼버리면 모의사 주가는 그대로 지금 수직 급락하는 게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어느 정도 상장되고 별개로 치부되면서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구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전형적인 게 바로 TV홀딩스입니다. 그래서 TV항공이 상장되고 관련된 자회사가 들어왔을 때 상당히 좋을 줄 알았는데, 보시면 지금 주가의 흐름은 그 이후에 굉장히 안 좋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 매수하신 가격이 내려오는 가격에서 한번 돌파를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지만 좀 딱 저항 때 매수하셨어요. 제가 항상 좀 안타까운 부분을 갖는 중에 하나인데, 지지나 고점을 봤을 때 돌파가 되면 괜찮고, 지지가 되면 괜찮은데, 돌파가 안 됐을 경우는 그 가격이 저항대인데,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한 2천 원 정도 선부터 저항대가 좀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좀 우하향한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시세가 난 이후에 수직 급락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겪고 있거든요. 기간 조정을.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한 1,500은 75원 정도 되는데, 이 1,575원 정도를 놓고 일단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기간 조정을 겪은 이후에 제 생각에는 반등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의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2천 원부터 2,200원 이 매물대를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제 넘어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일단 지지서는 1,575원으로 좀 대응을 하시되, 한 1,500원까지 좀 넉넉하게 잡으십시오. 1,500원까지 좀 넉넉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데, 반등을 주면 2,000원부터 2,200원 정도까지 매수 가격까지 본전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2,000원부터 좀 빠져나오는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선전하려고 했었어요. 네? 오늘 빨간불 켜길래 선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이거는 조금 더 보시고 선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항공주들이나 특히 LCC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막 이 앞 집산되면서 좀 구조조정 과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은 테마로 좀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8월에 가장 실직이 좋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반대로 좀 상향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500원 정도 지지선을 놓고 2,000원 정도 반등을 주면서 매수까지 좀 붙을 때 청산하는 절차를 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때까지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되면 1,800원 정도 때에서 청산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입병선은 지금 계속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고 계속 지금 세 번을 그려서 이제는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라는 게 결국 이 차트 같은 경우는 그림이 그려지는 게 원래는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갔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반등의 개연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800원 정도에서 2,000원, 2,200원 이렇게 오르면서 순차적으로 다 청산해버리십시오. 그게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본하고 좀 관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들어올 때 청산 기회로 삼으세요. 이번에 그게 좋아가지고 주가가 1,800원, 1,900원 오잖아요. 그럴 때 아 이게 좀 더 가겠구나 생각하고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일단 청산을 하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시장이 좋으니까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도주 쪽으로 그 돈으로 좀 다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은 조금은 걸릴 거예요. 조금. 지금 이후까지. 3월 정도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저도 그렇게 보긴 했는데요. 너무 지루해서요. 네. 3월 정도까지는 좀 들고 천판을 위해서 청산을 하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전략 짜드린 대로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또 들어와 있거든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하실까요? 네. G3BNT요. 30% 3만 1,200원입니다. G3BNT 3만 1,200원의 30% 갖고 계신다고 지금 하셨는데요. 네네. 아 지금 또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자 저희 이지환 전문가께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아닌에.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알고 매수하셨어요? 아, 정권 회사에서 추천을 해가지고요. 아, 그러셨나요? JPU 모건 그거 때문에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네. 추천을 받을 만한 종목이기는 합니다. 모니터로 봐서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종목은. 네. 아마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인분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부분은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은 여기까지고. 자, 이 종목이 지금 가지는 최대의 하도는 지금 올해 JPU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가장 지금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모 아니면 지금 도에 이제 딱 임박해 있는 거죠. 만약에 JPU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뭔가 기술 계약이라든지 혹은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체결되어 있는 부분이 좀 더 발전이 된다면 주가의 방향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만약에 이번에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뭔가 발전된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모 아니면 도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회의 상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알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제가 그 컨퍼런스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청산을 해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G3 BN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참가한 업체 중에서 핵심 업체 중에 하나라도 지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신약 개발 물질군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모 아니면 도의 관영을 좀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은 일단 2만 7,500원으로 잡습니다. 2만 7,500원이 만약에 이탈되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만 7,500원을 반드시 지지선으로 해서 위쪽으로 만약에 지금 최고가 나와 있는 3만 3,600원 돌파가 되면 홀딩하는 전략. 밑에 2만 7,500원이 이탈되면 빠져나오는 전략. 이렇게 밖에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큰 이벤트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다만 2만 7,500원에서 주주주주주 하잖아요. 이탈되는데. 만약에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특별한 게 없어서 여기가 이탈된다 그러면 여기서 손절하지 못하면 그다음 고민해야 될 가격은 적어도 이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지선은 좀 확인을 하시면서 3만 36,000원 돌파가 되면 이 종목은 4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관점으로 보시면서 그 JP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완전히 촉각을 소화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언제까지 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해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해당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왜냐하면... 해당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좀 치면 매도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죠. 만약에 그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이전에 헬스케어 전에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3만 3천 원 넘어서서 4천 5천 원 넘어갔다 청산하는 거죠. 아, 네네. 그렇게 하려고요. 네. 그 방법이 일단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만약에 지지선이 탈하잖아요. 그럼 결과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게 15일입니까? 네. 그 부분은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시고 좀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데도 하면 좀... 그러니까 뭐 해당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가장 주목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A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관련 종목도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는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지환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자, 오늘도 이지환 전문가가 알찬 정보들 강의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용어들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공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공시가 나오거나 혹은 뉴스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간단하게 꼭 필요한 거 한 4, 5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슈화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특례상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공모가를 주식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 이렇게 공모가 종목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느냐. 상장되는 첫날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최소 뭐 한두 달, 길게는 이제 옆으로 하방으로 가는 게 뭐 6개월은 기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이제 특례상장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특히 이제 기술 특례상장이 많아졌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상장을 하고 공모를 하고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재무적인 요건이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기술 특례상장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력만으로 좀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잘 알고 있는 기업 전문 평가계가 세 군데 있죠. 거기서 BBB 이상 등급을 두 곳 이상 받거나 혹은 한 곳에서 A 등급을 받으면 일단 기술 특례상장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수익성과 전혀 무관하게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만으로도 상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기술 특례상장은 24개 업체가 상장했는데 15개 업체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이 공모가 이하로 떨어진 기업들은 보면 1000대 1 공모가인 기업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공모 받을 때 1000대 1 비율을 경쟁력을 뚫고 내가 받았는데 결국에는 상장되고 난 데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는 업체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기술 특례 상장되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 기술 특례 상장된 기업들은 일단은 초반에 적극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술 특례 상장된 날은 첫날에 대부분 기간 매물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상장된 첫날에 대부분 기간 매물이 대량으로 추래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쯤 우리가 꼭 유심히 보시고 좀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유상증자는 잘 알고 계십니다. 주식은 추가 상당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렇죠. 돈을 빌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의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 기업에 대한 권리가 예를 들어서 10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 권리가 9, 8, 7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기업에 대한 권리가 점점 줄어드니까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평가를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자배정 유상증자죠. 3자배정 유상증자는 유상증자의 대상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뭐로 받아들입니까? 호재로 받아들이죠. 왜 호재로 받아들이냐면 누군가 이 유상증자 되는 것을 미리 받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기업의 앞날이 좋거나 뭔가 이 기업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유상증자 물량을 받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재로 굉장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면 절반 정도는 맞기도 하고 절반 정도는 아니기도 합니다. 결국 이 3자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왔을 때 이 성격이 어떻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을 경우에 공시가 나오게 되죠. 그 공시 내용을 좀 봤을 때 사업 확장과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의 목적이 굉장히 이 업체가 잘 돌아가서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된다든지 혹은 신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미국을 진출하기 위한 자금을 받는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성격의 유상증자 물량을 받아가야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펀드나 혹은 사모펀드가 물량을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운영자금이라든지 혹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채 해결을 위해서 혹은 운영자금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좀 물음표를 좀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그 기업이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 유통이 안 되니까 누군가 알고 있는 그 관계 있는 회사 혹은 관계 있는 곳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거죠. 그 업체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4 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더라도 호재가 아닌 거죠. 그런 경우는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 간 분들은 3.4 배정은 무조건 호재로 받아들인 거죠.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봐주셔야 되고. 만약에 악재로 받아들일 경우 유상증자 성격이 가격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유리한 가격으로 그 3.4에게 배정을 해주겠죠. 시세보다 10%, 15%, 20% 낮은 가격에 배정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쪽은 당장에 자금을 대지만 바로 차익 실험 매물로 추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4 배정 유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부분은 한 번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W인데 우리가 공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BW와 이 다음 장에 붙여서 10입니다. BW 같은 경우는 신주인수권부 채권이라는데 채권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채권 반응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 만약에 주가가 시세 차이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CB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CB 같은 경우는 딱 좀 전에 이후에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변동성이 있습니다. 주가 흐름에 따라. 근데 BW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가격에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한 3,000원 정도 하는데 4,500원에 팔 수 있거나 혹은 2,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받으면 무조건 이거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리 변동이 되더라도 BW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외국인들이 해외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주가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 발행하는 기업한테는 그렇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발행이 안 될 때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이 이제 CB인데 CB는 이제 전환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본 것처럼 채권이면서 주식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게 채권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좀 보장이 되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CB는 뭐가 되냐면 이 전환사체는 가격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 주가 흐름에 따라서 그 가격이 적정 주가에 다다르게 되면 주가의 변동성을 좀 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주가로 전환할 때 가격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당시에 시세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W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조금 덜 분리하죠. 왜냐하면 너무 고가나 혹은 예를 들어서 너무 저가의 애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계속 가격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낮다 싶으면 조금 지금 현 시스템에 맞게 올리면서 매수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전환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CB는 BW보다는 조금 기업 입장에서 낮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채권 발행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죠.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CB나 BW가 너무 공시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은 어떻습니까? 뭔가 정상적인 루트로 자금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자금을 얻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BW와 CB를 발행하는 거죠. 최근에 보면 중소기업 일부 업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BW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시가 헷갈릴 정도로. 그런 기업은 일단 재무적으로 뭐다? 문제가 좀 있다라는 부분은 인지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뿐인 인적 분할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기업 분할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무조건 호재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전에 지주회사가 우리나라에 거의 처음 도입됐을 때는 지주회사 말만 들면 상한가 4, 5방은 기본적으로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뇌가 좀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적 분할 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상담했다보니 TWA 홀딩스처럼 굉장히 좋다가 TWA 항공이 오히려 상장되면서 주가가 무너지는 현상은 최근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적 분할과 문적 분할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인적 분할은 뭐냐면 최근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 모의사하고 자회사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모의사는 지주회사로 가고 자회사는 그대로 전문 분야에 주력하는 회사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 모의사 설립만으로도 상한가를 계속 가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모의사에는 주가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자회사가 굉장히 똘똘한 애가 있고 모의사가 가지고 있는 데서 자회사를 상장하게 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의사 주가가 상당히 하락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그러니까 일부 예외적인 게 한두 개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인적 분할을 호재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그랬죠. 물론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예전처럼 호재가 되는 게 아니라 악재가 된다는 부분은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최근 이제 일제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죠. 물적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 같은 건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모의사가 자회사를, 자회사 주식을 100%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사가 자회사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할은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자회사의 호재를 모의사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재는 호재대로 계속해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가가 그대로 좀 살아있는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호재가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가 되는 경우가 좋은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악재이라는 게 기업이 나빠진다는 게 아니고 주가에 호재와 악재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셔야 우리가 지금 공시가 나왔을 때 이부분은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대부분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인적 분할은 호재다. 삼자변자 유상증자는 호재다. 빚대 분야 시비가 발행되는 것은 자금 조달이 괜찮은 거다. 이런 부분들을 악재로 분명하게 좀 인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주가 흐름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공시에서 꼭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강요를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하실 때 꼭 알아야 할 용원들 그리고 이런 공시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들은 이지환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꼭 더 다양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지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